왜냐면... 왜냐면 옌언니는 실없는 얘기를 많이 해야지니까 굳이 대답 안 해줘도 되는... 아니 근데 제가 단톡방에 자꾸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런 거 이제 답장 안 해주면 되잖아요 아무 답장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채원언니가 자꾸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내면 무슨 일 있나? 무슨 일 있나? 채원이가 갑자기 왜 이러지? 이렇게 약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어? 언니 휴대폰 뭔가 고장 났나 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저 단톡에다가 채원언니한테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이거 보내려다가 참았어 저걸.. 옌언니가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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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귀여웠어